윤미시 감독입니다. 정권독냐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당신의 사랑이면 돼 어쩌다 사랑에 빠져내면 사랑이 병이 되었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라면 정끝는 약을 내게 주세요 그 사랑을 처우자 부서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프고 정끝는 약이 있다면 정끝는 약이 있다면 돈은 누가 내게 해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당신의 사랑이면 돼 어쩌다 사랑에 빠져내면 사랑이 병이 되었네 이뤄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라면 정끝는 약을 내게 주세요 내 사랑이 병이 되었네 내 사랑이 병을 잡고서 내 사랑을 놓지 못하고 내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프고 이렇게 가슴 아프고 내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프고 정끝는 약이 있다면 정끝는 약이 있다면 정끝는 약이 있다면 그럼 누가 내게 해줄 수 있나요